최근 부산 지역 일부 건설사들의 부도 처리로 지역 건설 경기와 건설업체 경영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 부산본부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에서 4월 착공 면적은 지난해 대비 23.7%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수령이 지연되는 등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.